첫 번째, 증시 바닷론과 추가 붕괴론입니다. 바닥인지 아닌지, 이거 진짜 요즘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많이 내려갔다가 잠시 올라오는 와중에 잠깐 또 주춤하게 되니까 언제가 또 바닥일까라는 이런 메시지,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무관님, 최근 희름만 보면 외인 수급도 좋은 것 같고 지수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바닥은 끝났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의미가 무의미한 논쟁거리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렇죠. 다들 궁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300몇십일, 365일 이상을 계속 저 위에서 미끄럼색처럼 계속 타고 데려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닥이다. 왜냐하면 느낌이 지금 봤을 때는 올라오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연말에만 보고 연말 연초에만 봐도 수급의 전환 나오면서 이제 내려갔던 게 다시 살짝 올라오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 또 일주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 안 내려갔잖아요. 그럼 또 안 내려갔으면 지금 뒤를 돌아봤을 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지금 이 시장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좀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딱 뒤돌아봤을 때 저 가까이 바닥 같은 게 보인다. 그럼 거기가 바닥이라고 본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바닥에서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바닥이 위에 있냐 아라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그 아래, 바로 뒤에 바닥에서 뒤를 봤을 때 바닥이 저 밑에 있잖아요. 2134, 그리고 그 다음에 180, 2200이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바닥을 거슬러서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을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방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이게 우리 투자자들 보면 신전목은 항상 좀 뭔가 독특하게 생각해 이런 걸 할 텐데 사실 모두가 지금 얘기하는 게 3300에서 미끄러져 내려왔으니까 바닥이 어디야? 나 복수할 시점 잡아야 되는데 다들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되게 매력적인 바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내가 오늘 오늘 계속 대응을 하잖아요, 스스로가. 그런데 지금 보면 저점은 점점 높여지고 있고 코스피 지수를 봐도 계속 높여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바닥에 가까운 걸로, 바닥을 탈출하는 걸로 볼 수도 있다고 마음을 먹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대응하는 것과 아직도 바닥이 안 됐나? 불안한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계속 바닥이 어디지 어디지 불안해하고 하다 보면 바닥인지도 모르고 저 위에 갔을 때 내가 그때 왜 뭘 했지? 대응을 왜 못했지? 이런 후회가 납니다. 사실 투자하면서 가장 많이들 공통적으로 비슷한 감정들을 느낄 텐데 내가 투자를 결정해서 손해본 것도 많이 슬프긴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를 못 잡았을 때 사실 더 슬프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린다고 해야 되나요? 제 경험에서 오는 팁을 한번 드리자면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보시다시피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실전투자대 단타대에서 전투적으로 해서 우승을 했는데 투자상향은 좀 다르시군요. 네, 투자상향은 좀 다르죠. 지금 못합니다만 와이프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코스피 차트를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바닥을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를 이렇게 살짝 찍는 거 이거는 이제 저 위에 덮기 전에, 여름 전인데 그때도 이게 바닥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베어마케를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쭉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 잡고 지금 올라오다가 또 미끄러졌는데 또 올라오는데 지금 이 최근의 두 개가 저점이 이제 약간 뭐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짝꿍뎅이 들썩들썩 이렇게 좀 들으려고 하는 살짝 그렇게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구간들을 한번 끊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제가 막대를 하나 못 그리는 그림으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재미있게. 이거 하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살짝 연계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광고 좋습니다. 이 첫 번째 기둥, 폭락을 했을 때 이 폭락을 했을 때 흐름을 보면 첫 번째 한 5월, 6월이 되겠죠. 이때 외국인 매도가 막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떠나나 떠나나 계속 공포심이 조장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쭉 매수를 하고 오면서 정점이 왔었죠.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돌아왔나? 이럴 때 또 빠져나갔어요. 아주 타임 기가 많아요. 네. 그럼 여기다 제가 박스에 네모난 걸 이렇게 쳐놓을게요. 네. 이 구간. 그리고 또 지금 그 다음에 하락하는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29일, 30일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붕괴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환율은 어디까지 간다. 지수는 어디까지 내려간다. 네. 자, 그래놓고 9월 29일부터 제가 공개방송이든 아침 프로에서든 저는 항상 수급을 9월 29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놓고 그걸 보라고 해요. 중간에 빠져나간 게 어느 정도 뭉텅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 29일부터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지난주하고 살짝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꼭 지난주 거 보세요. 그리고 나서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기관들이 배당락 때문에 들락날락할 때 잠깐 12월에 외국인들은 나갔어요. 그러니까 7조 6천억까지 들어왔다가 2조 한 5천억, 6천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월에 4조 2천억, 오늘까지 해서 4조 2천억 정도가 들어와서 11조가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이걸 한번 보면 11조로 잡히는 10조? 이렇게 10조 정도 잡히죠?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이 차트를 한번 지수 차트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이 구간마다 올라오는 구간, 올라오는 구간 이렇게 보이잖아요. 올라오는 구간 전이 뭐였죠? 보이시는 게? 저기 가장 깊게 내려갔을 때죠. 그러니까 폭락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잘 찾아보면, 그게 힌트입니다. 그 구간, 구간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서 있는지, 그리고 내 시점에서 바닥이 어딘지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 어차피 저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패턴에 숨어있는 주체가 있죠. 외국인이죠. 알겠습니다. 자, 시장을, 바닥을 우리가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바닥이 또 언제, 진짜 깊은 바닥이 언제 나올까?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뒤를 좀 돌아보라는 얘기죠. 이미 한번 깊게 내려갔다 다시 올라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패턴들을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사실 또 그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닥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기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디폴트 얘기도 있고, 이런 위기설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2011년인가요?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도 한 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얘기이긴 하지만, 달러, 달러는 기초통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한도가 정해놓고 돈을 쓰고 재정을 하고 지출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돈을 찍어내면 돼요, 솔직히. 기초통화니까 지네들이 돈을 찍어내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정치적인 논리가 있다 보니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좀 대립한, 당연히 대립을 하겠죠. 부채 한도에 관련해서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다시 살짝 수면 위로 올라와서 또 이 위기설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은 안 나오지 않으면 닥터 둠, 루비니 교수든 우리나라도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또 딱 나와서 자기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헤드라인만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런 거예요. 헤드라인 보면 붕괴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대폭락, 붕괴. 신상원, 미남론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그 제목만 보고 자꾸 현혹되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잘 보면요. 다 뻔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거를 안 해놓고 구도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그 전에는 2011년에는 아마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일 건데요. 그래봤자 미국인데. 그래봤자 걔네들 딸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항상 이 시장은 반복되고 학습효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자꾸 그런 거에 붕괴론, 붕괴론? 제가 재미있게 표현을 하자면 이겁니다. 어차피 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분들 그런 게 무서우면 밖에는 어떻게 나가요? 유명한 스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최악의 변수만 가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유명한 스님이 자네 그렇게 겁이 많아서 집 밖이 저승인데 어떻게 나가나? 집 밖이 저승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하는데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인생도 그렇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차피 극복해 나가는 건데 그런 붕괴론, 붕괴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 2200이 바로 직전에 저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2134를 또 깨면 어떻게 가나요? 라고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미있게 답을 드렸어요. 뭐라고 하셨죠? 놀러 가세요. 쉬세요. 그때는 신경 쓰고 할 게 아니다. 그렇죠. 그게 그렇게 겁이 나면 시장이 망가지지는 않아요. 시장이 멈추는 건 딱 하나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 벌어지면 안 되겠죠.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멈추겠죠. 그거 외에는 시장이 무너지는 건 없습니다. 무너진다고 해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려야 될까요? 희망 주셔야죠. 재미있게 연봉입니다. 코스피 기준 43년, 44년 동안 연봉입니다. 저 연봉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죠. 연봉으로 한 번도 본 적 없죠. 그냥 갑니다. 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이라는 걸 우리는 어차피 차트를 보고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죠. 자, 보시면. 멀리 보니까 갑자기 대결해지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장수하면 돼요. 워렌버핏의 부의 근원이 뭡니까? 건강입니다. 90년 빛. 오래 살면서. 그리고 웃자고 했는 얘기지만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 작년에 연봉 보면 장때 은봉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만 봐도 양봉이에요. 희망이 있는 거죠. 저 은봉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바로 직전에, 몇 년 전에 보면 장때 은봉 한 번 나온 적 있죠. 그리고 다시 2년 동안, 3년 동안 올려버리면서 3천 시대를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금융위기 났을 때 장때 은봉, 충격이 왔죠. 무너졌죠. 그런데 진짜 무너진 게 아니죠, 여러분들. 힘들어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3년 올라오고 박스 구간 만들고 다시 급등이 나온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을 6개월만 할 거다, 1년만 할 거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주식을 하지 말고 수학의 정석 다시 피우고 서울대 가시는 게 더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멘트가 강렬하게 들리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말이요. 그냥 막연하게 시장이 어떻든 간에 긍정적으로 봐. 막연한 얘기 아닙니다. 두려움이 지나치게 크다 보면 우리가 신중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소한 것들에 다 지수 조금 내려갔을 때 계속 두려워하기만 하고 이러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지게 되니 투자에 있어서 득될 게 없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인드 세팅 한마디만 덧붙여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는 유튜브로 한 번 더 보시는 분들 토마토의 계속 이걸 보시는 분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고요. 쉽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좀 드린 거지만 그래프상으로도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상향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이제 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없다? 돈이 없어? 내가 너무 물렸어? 그러면 좀 더 기다려 보시면 돼요. 어차피 올라가는데 그걸 왜 못 기다리고 포기해요? 포기하면 손절하는 순간 돈은 날아가는 거지만 견뎌내면 좀 아쉬워도 나한테 뭔가 돈 외에도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움직임 파악하는 거.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그다음에 심리적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정말로 겁이 많이 난다 그러면 천천히 오히려 보시는 거를 더는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 살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테마에 민감한 시장. 이거는 사실 이번 주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유독 테마주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죠, 전문가님? 주식을 업으로 하다 보면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어이없는 게 많습니다. 테마주라는 게 이게 뭐지? 이러는 것들이 많고요.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월로 봐도 또는 연으로 봐도 테마주들이 요동치는 게 또 특히 우리나라 시장인 것 같고 특히나 좀 어이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때가 자주 나오는 거지만 대선주 같은 정치 테마 붙으면 특히 이게 무슨 관련이 있지 싶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대선 말고도 최근에 또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방송에 나와서 프로에서 이 종목을 좀 한번 잘 보세요 했는데 신라SG라는 종목입니다. 신라SG요? 네, 이게 회사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탄탄하고 괜찮은 업력도 좋고 그랬는데 갑자기 차트적으로 처음에는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일 만한 이슈나 실적에 대한 발표가 없었는데 갑자기 움직이는데 정치적인 이슈하고 엮여버렸어요. 뭐죠? 나경원 대표, 나경원 의원님인가요? 그 분이 여당의 대표 선거를 나오니 많이 무슨 장관급 직을 그만두니 많이 하는 게 나오면서 그 분이 이제 대중적 인지도도 높고 인기가 많으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면 당대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힘 있는 사람이 더 되는 거니까 여당에서 넘버원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님 빼고.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나경원 관련주다. 이래서 갔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관련이 있죠, 이게? 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뭐 자기 법대 나오셨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실 패스해서 그랬는데 거기에 동기 중에 하나가 뭐 여기 사회의사에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또 그 동문동창 이런 겁니까? 또 저기 CJC푸드도 그랬습니다. CJC푸드도 그렇게 이제 반응이 좀 나왔었는데 주가의 흐름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확인해보죠. CJC푸드요? 네, 비슷하죠. 그러네요? 거의 그냥 복붙한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놓고 지금은 꼬꾸라졌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재밌는 현상인데 전혀 관련이 없는 거는 맞아요. 주식하고 기업하고는 그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어떤 엮어버리는 거죠. 네, 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대 법대 그 해에 나온 사람들은 다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간 회사들은 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좀 많은 거고 또 재밌게 또 테마주를 하면은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이제 또 인기가 올라가서 주가도 정점을 찍고 그랬는데 지금 또 약간 이건 정치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뉴스에 다 나온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또 잠깐 이제 주춤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어요. 그 전에 빠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재미있는 어이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주식시장하고는 연관돼서도 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보면 또 재미난 종목을 하나를 보면은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벽산이라는 종목인데 벽산? 주가 많이 내려와 있네요. 네, 지금은 많이 내려와 있죠. 이게 예전에 주봉으로 한번 이걸 볼게요. 이때 올라간 적이 있어요.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뭐였냐면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님하고 지금 시장이 되신 오세훈 시장님하고 붙었는데 그때 이제 안철수 연구소 주가와 이 벽산, 오세훈 시장이 되면은 서울시 재개발을 다시 또 완화할 것이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안납도 막 오르고 안철수 의원님은 대표적인 테마주가 있어버리잖아요. 자기 회사니까. 안납하고 경쟁을 했는데 재미있게도 주식시장에서는 벽산은 가고 안납은 좀 꾸끄러졌어요. 그럼 그런 게 또 결과로 어떻게 오세훈 시장이 되다 보니까 역시 또 맞다 이런 얘기도 되고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재미난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 증시에서 유독 이렇게 테마주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저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문을 하나 한다 보면 우리 유창호 앵커가 토마토에서 제일 잘생겼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인데 팩트인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살을 자꾸 붙이게 되는 거죠. 잘생겼는데 잘생기니까 사람이 더 좋아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옷도 다 좋아 보여요. 부자인가 봐. 이러면서 뭔가 하나가 다 하나하나 점점 쌓여요.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군중심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자꾸 이 사람을 더 좋게 보는 거죠. 그럼 나도 유창호 씨랑 친해질까? 이성이라면 내가 가서 좀 이렇게 농간 좀 부려볼까? 슈퍼를 던져볼까? 이런 거 아니에요. 방송은 맛이 나는군요. 이런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뭔가 있다고 하면 자꾸 살을 붙여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뉴스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그럴 듯한 거예요. 제가 신라의 쓰지가 제 회사라고 쳐요. 제 회사라고. 그런데 제가 대표예요. 그런데 저랑 친하잖아요. 그런데 친한데 유창호 앵커가 그렇게 부자고 그런 사람이 신라의 쓰지 대표인 신상원이랑 친해? 그러면 저 회사도 좋을 거야.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정신을 차려보면 근거가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장난거리 같은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심리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우리는 돈을 쫓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을 쫓는 거에 그 종목에 자꾸 그럴싸한 게 붙어지면 정말로 사람들은 이게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갬블의 속성이 들어가면서 그걸 쫓아가게 됩니다. 심리적인 거를 금들이는 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테마주가 형성되고 나쁜 의도를 만들 때는 더더욱 정직한 명분을 만듭니다. 그런 재미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테마에 못 들어가면 철저하게 소외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식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시장의 상황과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관심을 못 받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친구가 없는 것과 똑같은 효과처럼 어떤 특정 좋은 부분은 이거는 실적도 회사 자체도 문제가 하나도 없고 괜찮은 것 같은데 유독 주가는 안다는 애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걔는 그냥 꾸준히 가는 건데 다른 거에 비해서 안 가는 게 되죠. 그런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테마에 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관심이라는 건 결국 거래량으로 나타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테마주가 뭐가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에는 어떤 테마주 볼 수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이었던 시세가 나왔던 거는 네움시티였었겠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것. 들썩들썩했죠. 우리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네움시티를 한번 보면 제일 대장은 한미글로벌이었습니다. 무시무시했습니다. 이게 뭐 12,000원에서 48,000원 같거든요. 저게 참 근데 산이 하나 있네요. 네 이거 보면은 과연 이게 이렇게 갈만한 종목일까?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저게 저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라갈 뭐가 있었나?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이게 뭐 테마주는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분은 있어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명분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시충이 저 당시에는 좀 작았어요. 그리고 대주주가 탄탄하게 있고 또 제일 중요한 명분은 회사의 기업의 펀더멘털이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더욱 올라가도 아 저 회사는 그래 진짜 괜찮은 회사고 내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 테마 네옹시티에 뭔가 일을 하나 보다 이런 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말 오 그래 정말 좋아 보여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쫓아가게 되고 개미들이 물리게 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대표적인 종목은 히림이라는 종목입니다. 히림은 대선 테마에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여기도 명분이 좋아요. 재무제표를 찾아보시게 되면 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탄해요. 그리고 국내 유리업체입니다. CM 설계 부분에서는 공항 관련해서는 특화된 분야도 있고 예전에 한 25년 전에는 안 그랬었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제가 이 회사를 좀 아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명분도 좋았고 그래서 이 회사도 주가가 좀 네옹시티라든가 또는 인프라 관련 이벤트가 있으면 계속 들락날락 이렇게 합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때 마지막 오른쪽이 갑자기 죽어가던 애가 갑자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올랐던 거 다 내려갔다가 네옹시티가 아니라 일경 들어보셨죠? 일경 참. 일경 두바이. 그러면서 이게 같이 또 올라간 겁니다. 여기 뉴스 하나만 나오면 바로 반응하는 친구군요. 이런 게 있고 지금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거는 저는 보험이 미납이 가끔 나오던가 아니면 또 보험을 물어보던가 이런 때 쓰는 게 요즘에는 전화가 아니고 다 카톡으로 하잖아요. 맞아요. 전화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챗봇이라는 그런 게 요즘에 떠 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채팅하듯이 질의응답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AI 관련해서 된 게 이게 지금 솔트룩스라는 거거든요. 챗GPT 네. 챗GPT 이게 뭐지? 저건 또 정말 말이 전등이 올라갔죠. 지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주식을 직업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도 어? 이랬습니다. 이거는 차트로 보고 했는데 과연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조금 인위적인 세력적인 힘을 갖고 한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명분과 시대 흐름이 맞춰서 가는 이런 테마들이 나오면 이렇게 단기에 확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게 중요합니다. 테마주를 결국은 우리가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테마주는 항상 있어요. 제일 이 얘기를 또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테마주가 거의 주도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지만 잘 보시면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뭔 종목 나오면 아 이거 뭐지 뭐지가 다 떠오릅니다. 몇 년 하면 대선이지 뭐지 그리고 다 비슷하게 여기저기 다 엮여요. 근데 테마주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제일 먼저 올라가는 거 대장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차트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걸 이제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차트를 맹신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하는 분들은 자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 잡는 게 제일 좋았겠죠.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면 누가 생각해도 지금 보면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결과를 보고 할 때 복귀를 하자면 이때는 우리 못 잡습니다. 솔직히 이때로 가면 이게 뭐지 사실 그리고 저 때만 해도 아마 이미 많이 올랐는데 슬플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자될 때 A채 그때 조정이 있을 때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이 한번 시세가 나오는 거는 주식이 에너지를 모아서 다시 순환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힘을 모은다고 보고 여기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걸 놓쳤다고 해도 또 아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라간 후에 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의 이런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올라갈 때는 절대 따라가지 말고 만약에 내가 이게 관심이 있고 다들 어 챗 GPT야 AI야 막 이럴 때 내가 이거를 관심 가졌는데 바로 여기다. 자 뒤를 돌아보세요. 어디서 올라왔지? 어이구 내가 지금 여기 10층이었네. 네. 이런 거는 절대 주의하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당연한 거지만 이슈를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테레비도 많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TV, 뉴스든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이런 경험을 좀 해야 되고 어 저는 이제 직업으로 이걸 하긴 하지만 너무 이제 모니터 앞에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요즘 돌아오는 걸 모를 때도 있어요. 많이 여러분들은 주식 모니터에만 이러지 말고 시야를 넓게. 휴일 갈 때 놀러 다니시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지를 봐도 돼요. 저 요즘에 히오스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당황한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주식으로는 맨날 설명을 하면서 네.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마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뭐 사실 늘상 테마에 관련된 이야기는 드리지만 특히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채쥐피티의 이렇게 특정 테마의 움직임이 요즘 뭐 특히나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번째 위클리 투자 뉴스까지 투자 힌트를 여러분 가져가셨길 바랍니다.